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어찌보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상해 시장이 결국 열리지 않았습니까? 8%가 급락했지만 뭔가 숫자가 하나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냥 쉬고 있을 때 뭔가 덜 떨어지면 어떠냐,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불안감에서는 다소 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 근저에 좀 깔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일단 수치가 오늘 다 좋게 나왔고 한 이틀 동안 혼족권이었고 특히 금요일 날은 제법 빠졌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상당히 회복하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스닥은 1.4%인데 다우나 S&P500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스닥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테슬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요인. 그러니까 나스닥에 대개 테슬라가 들어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라는 주식은 어제됐든 지금 시가 중에 1천억 달러로 넘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오늘 말이 그렇지 오늘 또다시 20%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럼 1천억 달러짜리가 20% 올라가는 게 이게 정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주시장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다 지나고 나면 어찌 보면 크게 후회하는 분이 많거든요. 야, 이것만 샀으면 소위 쉽게 얘기하면 대박이라고 표현하죠? 좀 약간 그렇지만 인생 대역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항상 뻔히 아는 주식에서 이렇게 나오면 상당히 당황스럽거든요. 애플이 지금 2배 올라간 건 뉴스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6개월 만에 200% 올라갔거든요. 오늘까지 더하면 더 빨리 올라갈 텐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경제지표부터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드리면 ISM 제조업이 지수가 깜짝 반등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묻혀있지만 어찌 됐든 이게 수치가 50이 넘어섰습니다. 50 넘어가면 확장이고 52의 나라 하면 수축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6개월 만에 넘어섰고요. 6개월 넘어섰고 사실 저도 이렇게 나올 수치라고 예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망 자체가 48.5였고요. 최근 한 두 달, 세 달 연속으로 숫자보다 안 나왔었거든요. 지난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깜짝하면서 50 넘은 것에 크게 요인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스를 그나마 다우지스에서 제일 많이 올리는 것은 나이키가 되겠습니다. J&P 모건과 UBS 모두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바이러스 때문에 최근 2주일 동안 8%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냉장에 한 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얘기죠. 나이키는 물론 매장에 직접 가시는 분도, 가서 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저만 해도 매장에 가서 사는 편이지만. 저도 지난주에 매장 갔다 갔어요. 매장이 정황 안 되면 온라인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8%가 주가가 떨어졌는데 과연 8%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J&P 모건이나 UBS가 모두 매수를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UBS는 103에서 136달러를 올려놨고요. J&P 모건은 111달러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됐건 루이싱이라든가 커피를 직접 가서 마시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약간 멈칫할 수 있고 매출이 줄어드는 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받겠느냐라는 점을 보면 약간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사람들이 오늘 나이키를 두 군데 주요 아이비들이 같이 오늘 매수 의견 냈고 확인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올라갔다고 이해하시면 제가 본 게 그렇게 주식 판단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키의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했던 얘기가 에스티로더와 더불어서 중국 매출 의존도가 17%가 가장 높다. 물론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결국 택배 아저씨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분명히 마이너스율이 있죠. 분명히 마이너스율이 있고 어느 정도 나오지만 저는 8%까지는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 얘기 다시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테슬라가 오늘 700달러 돌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780달러를 넘어섰고요. 지금 시간에서 더 오르고 있네요. 제가 780을 보고 왔는데 785로 왔습니다. 20%가 오늘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허탈해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몇 가지 요인을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르가스 리서치라는 곳인데요. 목표 지가를 556에서 808달러 올려놨는데 물론 많이 올려놨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요인이 되겠는데요. 그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가 팩토리의 배터리 문제가 되겠는데요. 파나소닉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생산이 더 잘 되고 있다. 생산을 느린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바다에 있는 공장, 기가 팩토리 공장에서 그걸 일단 그렇게 되면 기가 팩토리만 더 만들어지면 차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이 두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캐시 우즈가요. 또 레포트를 새로 업데이트했는데 지난주 총괄으로 제가 알기에 6천 달러 얘기했는데 7천 달러로 또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꿈을 꾸는 분이 되겠지만 그게 되겠고요. 또 하나 뉴스가 오늘 바로 나온 거가 기관 투자가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발리 그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테슬라를요. 발리 길리아든가 하는 그룹인데요. 거기는 자산 운영사입니다. 자산 운영사의 기관 투자가인데요. 지금 7.3% 조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비중이 제일 많은데요. 최근에 최대 기관 투자가인데요. 지금 비중은 더 늘렸습니다, 지난 분이. 한 0.3% 더 올려놨는데. 저도 익숙한 기관 투자가는 아닙니다라서 제가 내려오면서 기관 투자가의 홈페이지만 딱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제가 쿵 하는 걸 하나 느꼈는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자기네는 과거를 보는 기업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운영사라고 써 있는데. 그게 아마 캐시 우즈가 얘기하는 아큰베스랑 똑같은, 같은 속성이라고 보고 있죠. 만나본 적 없지만, 그 말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는 자기네 운영사라고. 그게 오늘 테슬라를 가져왔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퀘알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작년 실적은 적자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고, 앞으로의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렇게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주가를 언젠가 보고 크게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스닥을 끌고 가는 가장 큰 기폭자라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죠. 유가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유가는 50달러 이하까지 오늘 장중에 썼습니다. 그래서 유가 달러 계속 좋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안 좋은데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죠. 금값은 다소 진정됐지만, 이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JP모군에서는 금값의 상승, 지속 상승 가능성을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별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구글이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남겨주실 수 있습니까? 구글 잠깐 좀 볼까요? 구글은 오늘 장 마감 이후 바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약간 혼재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이익은 15.3달러를 발표했습니다. 12.5달러 전망이기 때문에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는데, 문제는 시간에서 오늘 3, 4%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매출이 지금 469억 달러를 예상됐었는데, 매출에서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미스 난 것은 결국은 광고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오늘 주가는 지금 시간에서 3, 4%까지 떨어지고 있고, 등락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유튜브가 구글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주가는 오늘 재미없지만 상당히 큰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구글이 한 번도 분야별 핵심 사항을 공개를 안 했는데, 그게 바로 유튜브 광고로 매출 실적을 발표 안 한 것이 핵심이 되겠는데요. 유튜브가 그래서 이번에 쓴다르 피차이가 새로 CEO되면서, 뭔가 새롭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이 정도, 이게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보를 클리어하게 공개한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연간 151억 달러에 지난 분기 47억 달러를 발표했고요. 지난 분기 기준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0.7%, 전년 동기 대비으로 한 36% 정도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클라우드도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52.1%가 늘어나서 연간 89억 달러, 그리고 분기 26억 달러.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아무리 많이 팔아봤자, 유튜브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엄청난 광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시장 자체는 매출 때문에 약간 부족했지만,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종목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정도, 이거 하나 좀 봤던 게 줌이라고 있습니다. ZM이라는 바로 이것이 주기인데요. 주식이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15% 주가가 오늘 장중에 급등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를 보면 화상회의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지 않, 요즘 안 만나고, 극장에도 없고, 요즘 대형 세미나가 취소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음 주만 한 행사가 있었는데, 주최 측에서 취소를 했거든요. 사람이 안 모여요, 이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아는 게 아니라 화상회의라는데, 여러분들 많이 익숙한 것이 스카이프 아닙니까? 맞아요. 저희 방송국도 스카이프 쓰는데, 스카이프는 약간 올드 패션이거든요. 지금 다 쓴다 하는 사람은 줌을 쓰거든요. 줌이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얘기하면서, 줌이 오늘 주가가 급등한 것이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의 조정이 매수의 기회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갑론을 박이 지난 밤에도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군데 얘기가 있고, 정답이 있을 수 없겠는데요. 착힌 어넬리틱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가 하락액은 오히려 매수 기회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긍정적인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나 섹터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목소리를 한 두 명, 하나, 한두 번 매기 말씀드리면, 네노라는 또 대표적인 투자 전략가이죠. 모하메드 엘에리아는 현재 시점에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딱 경고를 날렸고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워딩 그대로 했고요. 중국이 상당히 위험해 질 수 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모하메드 엘에리아는 마이크 윌슨은 한 5% 정도는 기본이다 얘기. 더 이상 빠지는 않겠으나 5%. 그렇지만 한 3,100 정도의 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만삭스는 시장을 상당히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히려. 데비 코스틴인데요. 빅5를 계속해서 매수해야 된다. 빅5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요. 2000년간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해서요. 다시 말했으면 그 당시에 비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고요. 밸류에이션도 낮고 재투자 비율도 높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서는 알고 오히려 이런 주식을 더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뭔가 막연한 분들을 위해서 미국 주식에 무작정 따라해도 될 만한 종목을 소개하는 코너. 이항영의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지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쪽에서 Questions